당신은 왜 이렇게 편향됐습니까? 제 영상에 가끔 달리는 댓글입니다. 이렇게 편향됐다라는 말은 흔히 비판적인 뉘앙스로 쓰이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어떤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편향됐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 시사 이슈를 논할 때 이 편향됐다라는 말이 가지는 폭력성의 내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즉 편향된 사람을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을 비호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스스로의 논리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중잣대가 있다면 이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논리의 모순이니까요. 하지만 편향됐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런 이중잣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제에 있어 흔히 한쪽 편의 의견으로 인식되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향됐다는 건 나쁜 걸까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철학과 가치의 초점을 맞춰 그 가치관에 따라 소신대로 의견을 기진하는 것. 이건 분명 편향된 거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시사담론에 있어 이런 태도는 나쁘기는 커녕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태도죠. 누군가가 분명한 주관을 가진다는 건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관을 바탕으로 일관된 원칙과 논리를 내세워 여러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있으면 수백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철학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내린 후 삶의 기준을 정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방식대로 편향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소신이 강한 사람이 일관된 논리로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이 내 기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고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 차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대 이후의 인류는 이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 다양한 생각에 대해 논의해왔죠. 때로는 논쟁을 통해 때로는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동력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것 그리고 좁혀지지 않은 의견 차이를 결정하는 건 투표, 즉 머리수죠. 우리가 칭송하는 민주주의라는 이 도구적 가치는 바로 이런 게임의 룰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룰의 전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의견이 정반대인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상대를 미워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즐겁다고 느낀 사람들 중에는 저와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반대인 정의당 열성당원이나 좌파 시민단체 쪽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지언정 자신의 소신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종종 제 영상 댓글에도 저와 정치 성향이 반대이지만 영상을 잘 보고 있다며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열린 태도, 즉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문제와 한계를 찾고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다듬어가는 게 바로 지적당론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사담론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속담처럼 자신의 확고한 색을 드러내며 표현하는 사람은 미움받고 납니다. 특히 모두가 집단 분위기에 순응할 때 혼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튀는 사람이 나오면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죠. 이는 집단 속 개인의 목소리가 작은 동양권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시사담론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을 못마땅히 하는 분위기 이런 경직된 분위기를 가진 조직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류될 수 없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죠. 변화와 발전 없이 천천히 망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시사 이슈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치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네 편 내 편, 즉 진영 논리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을 펼치는 사람을 흔히 한쪽 편만을 드는 편향된 사람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적당히 타협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택하는 게 무조건 미덕이라는 식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기계적 중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사이가 안 좋은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A가 가만히 있는 B를 때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논평은 뭘까요? B를 때린 A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데 A에 편을 드는 사람들, 혹은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B도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따라서 A만 비판하는 당신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A만 비판하지 말고 B도 비판해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나요? 첫째, A의 잘못을 비판한다는 게 B의 과거 잘못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A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B의 편을 든다고 전제했습니다. 진영 논리 때문에 생긴 오류죠. 둘째, A의 폭행이라는 잘못을 비판함에 있어 B의 과거 잘못을 함께 지적해야만 중립적인 태도가 선입된다는 전제 역시 오류입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죠. 논의의 핵심이 A와 B의 관계와 배경이 아닌 이상 A의 잘못을 비판함에 있어 굳이 B의 과거 잘못을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이런 말장난으로 물타기들라죠.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계적 중립을 균형감 있는 사람의 미덕인 것처럼 칭송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본질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한국 좌파진영을 비판해왔습니다. 정치 철학의 차이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독선적 이중자 때와 선동정치 무엇보다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의견의 다름을 틀림으로 만드는 그 오만함을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파진영을 비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음모론 등이 들끓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고 채널이 망할 뻔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저 진영 논리의 기생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아무가치 없는 웰빙 좌파정당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제 기준 그들은 언제까지나 차악일 뿐이고 그래서 우파성향 유권자들이 늘 선거 때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판의 적대적 공생관계 구도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좌파진영이나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왜 국힘은 안 까냐 윤석열 정부는 안 까냐 우파는 안 까냐는 겁니다. 치우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영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원칙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소위 중도적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원칙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영의 관계 구도에 따라 적당히 균형점을 찾으면 목소리를 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중자 때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한번 깠으니까 국민의힘을 한번 까겠다는 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건 게으른 기계적 중립이자 바라자에게만 편리한 양비론일 뿐입니다. 저의 이념과 철학에 치우친 태도보다도 사실은 더 진영 논리에 치우친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현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철학과 가치가 아니라 사람과 진영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너도 나도 그냥 서로 나쁜 놈이라면서 도덕증탈점만 벌이고 있죠. 분명히 저는 편향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 나름의 정치 철학과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나름의 고민과 생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욱 많이 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설령 저랑 다른 생각들일지라도요. 이런 편향된 제 의견을 들을지 말지 판단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조회수를 위해 또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당히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지성을 모욕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우원지였습니다.